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9일 입니다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영상을 한 11시 22분 인데요 이곳 날씨는 영화 3분이에요 오늘은 그 영화를 한편 보고 왔습니다. 요새 약간 시기적으로는 빠르진 않습니다만 서울의 봄이라는 말을 보러 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리에 갔더만 아는 것이 같군요. 부차 인정도 수치패드로 해야 되고 물론 예멘은 어플을 통해서 결을 했습니다만 점점 이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울의 봄이 역사의 불행한 역사를 흑물을 섞어서 했는 부분이지만 사실에 기반한 작품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군복무를 하고 있었지만 후방에 있었고 경비사렌부에 근무했던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의 생생한 정은 그 이후에 여러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왔던 민상 금융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제 아들 세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정말 보러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정말 민유주의의 중요성 지금은 그 시대를 살지 못했던 세대들의 느끼는 부분들은 어떠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제 아들은 일본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고 현재 직장도 일본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시가 일본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 한국의 복지와 일본의 복지에 대해서 덜 만내면 토론 아닌 토론 저는 이 녀석은 저편에 박사과정까지 마쳐서 대학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전문가고 다른데 일상 일대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끔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만 정말 정치는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같은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영화관의 이정문제를 보는 시각도 서로가 틀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인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취업난에 어려운 알바생들라도 필력이 너무 없으니까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은 아직도 이렇게 무인보다는 인력들이 다수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 합리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국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사를 필력을 하더라고요 저는 자세히 말합니다만 일본은 요즘은 취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을 후행하고 있고 지금 인구절벽 부분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후행하고 있고 지금보다 더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교복하는 이야기가 과도하게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고 각자의 개인이 삶에 더 충실하는 것이 간명한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저처럼 벌써 70을 바라오는 이런 나이에서는 시간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지 몰라도 젊은 세대들에게는 경치나 이런 것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삶의 질이 더 우선적이다 하는 것이 명성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정말 오늘 수월의 봄을 말을 보면서 80년대에 군생을 했을 때 알렸던 추억들과 그때 희생했던 분들 병렙지 못한 구트타군들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자 입장에서 역사가 많이 쓰였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이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물론 그런 정권을 참탈하고 시도를 했던 사람들 평에서는 생명을 건 도박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다수의 저항세족에 함께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했다는 이런 역사적 부채감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정말 그때 희생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늘 미안한 마음이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자기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심은 김천축협에서 하는 고깃집에 가서 한우를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오랜만에 다식과 분모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가졌는 데 대해서는 슬픈 하루였다고 그런 생각 하여튼 오늘 또 농부에 이런저런 개인적인 생활들의 이야기를 함께 함께 받습니다 감사합니다